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작가의 본심 사회를 맡은 네이버 오디오 클립 김은정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멀리까지 와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디오 클립과 네이버 책문화판이 준비한 작가의 본심은 작가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며 책에 관심을 갖고 우리 일상도 돌아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기획한 특별한 클래스입니다. 11월 7일 김현수 작가님의 첫 번째 클래스를 시작으로 정유정, 장강명, 이병률, 김금희 작가님의 강연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12월 5일까지 계속 강연이 이어지니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네이버 책문화판에서 V북스 영상으로 오디오 클립에서 오디오 라이브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강연 중간중간에 좋아요 눌러주시는 센스 발휘해 주실 거죠? 대답 감사합니다. 작가의 본심 세 번째 시간 주인공은 바로 장강명 작가님이신데요. 기자로 일하다가 전업작가로서 왕성이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죠. 표백, 한국이 싫어서 산자들 등등 우리 사회 현실을 날카롭게 보여주시면서 큰 공감을 얻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책 한번 써봅시다 라는 주제로 강연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역사가 증명하듯 기록을 남기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자신이 쓴 시 한 편, 소설 한 단락, 그리고 책과 한 권주 모두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작가님께 책을 쓰는 꿀팁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강명 작가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장강명입니다.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오늘 책 한번 써봅시다 라는 주제로 이제 50분 정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후에 30분 정도 질문 답변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얘기하게 돼 있는 50분 동안에는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책 쓰는 게 세상에 이롭다. 그리고 둘째는 책을 쓰면 나한테 좋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책 쓰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질문 답변 받겠습니다. 생방송이라서 제가 되게 긴장되고 떨리는데 좀 예쁘게 봐주십시오. 그러면 책 쓰는 게 세상에 이롭다 얘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네. 제가 요즘 이제 책이 중심에 있는 사회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런 화두를 갖게 된 게 저기 있는 저 책일 뿐 나서부터였거든요. 일본 작가 히키타 사토시라는 일본 작가의 즐거운 자전거 생활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아 아무도 안 계시는군요. 그럴 것 같았습니다. 별로 이렇게 되게 명작 무슨 고정 걸작 이런 책 아니고요. 그냥 자전거 타는 법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자전거 왼쪽 브레이크랑 오른쪽 브레이크 어떻게 다른지 자전거 타다가 버스 오면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 이런 거 설명이 돼 있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좋아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 하고 읽었는데 읽다가 저 책 읽다가 저자 서문이랑 작가 후기를 읽다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히키타 사토시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전거는 혁명이다. 자전거는 우리의 마지막 교통수단이다. 21세기를 헤쳐나갈 희망은 자전거에 있다. 자전거를 타서 환경을 살리고 인간성을 회복하자. 자전거가 중심에 있는 사회를 만들자. 작가가 하도 자신 있게 이런 말을 하니까 좀 처음에 당황스럽다가 읽다 보니까 좀 설득이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회 그리고 사람들이 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회 두 사회 다르겠죠. 지금 우리는 자동차가 중심인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이동할 때 좀 빠르게 이동하는 거 그리고 편하게 이동하는 거를 중시하는 사회입니다. 자전거가 중심에 있는 사회 어떤 사회일까요? 그 사회는 좀 이동하는 게 불편하겠죠. 좀 느리겠죠. 그런데 그 사회는 아마 사람들이 좀 건강하게 이동할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자전거 타고 다니면 좀 살이 빠지겠죠. 배기가스도 좀 적게 나오겠죠. 그런 게 자전거가 중심에 있는 사회일 거고 제가 이 책 후기를 읽으면서 계속 자전거가 중심에 있는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룬 결론이 그 사회는 대도시가 없을 것 같아요. 자전거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자전거 타고 갈 수 있는 거리에 학교도 있어야 되고 회사도 있어야 되고 뭐 집도 다 그 거리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회는 대도시가 없을 거다. 도시 구조 자체가 자동차가 중심에 있는 사회랑 자전거가 중심에 있는 사회가 다를 것 같습니다. 자전거가 중심에 있는 사회 어떻습니까? 올 것 같습니까? 21세기가 자전거가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될 것 같나요? 다 같이 이제 자전거가 중심에 있는 사회가 올 거라고 믿으면 오겠죠. 그리고 뭐 그런 사회 오겠나 하고 안 믿으면 안 오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코웃음치고 어떤 사람은 그 사회 온다 이렇게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게 사회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히키타 사토시 작가가 자전거 타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전거 얘기를 하려고 온 게 아니라 책 얘기를 하려고 왔잖아요. 책도 자전거랑 비슷합니다. 되게 느리고 불편한 매체입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책이 중심에 있는 사회 그런 세상을 꿈을 꾸는데요. 책이 중심에 있는 세상 얘기하기 전에 지금 우리 세상은 뭐가 중심에 있는가 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되게 떨리네요. 자전거랑 자동차랑 둘 다 이렇게 사람 실어 나르는 그런 도구죠. 그런 기계죠. 그런 거 우리 교통수단이라고 부릅니다. 정보도 정보를 실어 나르는 도구가 있습니다. 매체라고 부르죠. 매체. 교통수단이 특성이 있어요. 어떤 교통수단은 어떤 짐을 나르고 어떤 사람을 나르고 어떤 교통수단은 그런 짐을 못 나릅니다. 우리 굉장히 무거운 중장비 같은 거 이런 거 화물트럭으로 날라야 되는 거죠. 내가 파티용 드레스를 입고 있다. 그럼 자전거 못 타죠. 그거는 승용차를 타야 됩니다. 매체도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정보를 주로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얻으시나요? 네이버 통해 얻으시나요? 인터넷 뉴스 통해 얻으시나요? 페이스북 통해서 얻으실 분도 계실 거고 인스타그램 통해서 얻으시는 분도 계실 거고 자주 다니는 인터넷 커뮤니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얻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정보 실어 날라는 직업에 종사를 했었습니다. 제가 취재한 정보를 어떤 매체 실어 날랐죠. 그 매체 이름이 신문이었고요. 제가 신문사 그만두고 나서 카드 뉴스라는 게 생겼거든요. 제가 그 카드 뉴스를 처음에 보고 엄청 놀랐어요. 다들 카드 뉴스 아시죠? 네 이 뜨거운 호응 너무 감사합니다. 카드 뉴스 어떤 매체인가요? 카드 뉴스 휴대폰으로 보기에 딱 적합한 매체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넘기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모바일로 신문 기사를 보면 글자도 작고 보다 보면 눈이 아프니까 휴대폰으로 제일 편하게 볼 수 있게 만들자 해가지고 몇 년 전에 나왔죠. 보통 카드 뉴스 구성이 이렇습니다. 첫 화면에 약간 뭐 낚시하는 게 있어요. 미국 대통령이 9살 소년에게 사과한 이유는? 궁금하면 왼쪽으로 넘겨보세요. 뭐 이런 거 그런 거죠. 장강명 작가가 네이버를 안 하는 이유는? 뭐 이런 거 있고 궁금하면 왼쪽으로 넘겨보세요. 왼쪽으로, 아 저 네이버 많이 합니다. 왼쪽으로 넘기면 한 7, 8장 가가지고 끝나는 거죠. 길어야 한 10장 정도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게 10장 넘어가는 경우가 없다는 말이 다시 얘기를 하면 이 매체는 어떤 이슈를 10문장 이내로 설명하는 매체입니다. 10문장이면 기사로 치면 되게 짧아요. 보통 큰 이슈를 이렇게 10문장에 짧게 정리 잘 못합니다. 그런데 카드 뉴스는 어떻게 10문장으로 그걸 정리를 할까요? 많이 생략하죠. 세부사항을 많이 생략합니다. 이 어떤 정보의 출처, 주장의 출처도 대충 뭉개입니다. 대충 뭉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육하원칙도 많이 생략합니다. 제가 카드 뉴스를 봤을 때 너무 충격을 받은 게 육하원칙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일어났다는 거야? 아니면 이게 어디서 일어났다는 거야? 막 이런 게 없는 카드 뉴스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언론사에서 그 카드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보급을 할 때 야 진짜 이거를 기사라고 볼 수가 있나? 육하원칙도 빠진 것도 기사인가? 이렇게 하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카드 뉴스 좋아해요. 왜냐? 빠르니까. 편하니까. 금방금방 볼 수 있으니까요. 요즘은 아예 인공지능이 기사를 요약을 해주더라고요. 네이버에서 뉴스 요약보 기능 쓰시는 분들 계신가요? 기사 위에 이렇게 있고요. 버튼 누르면 기사 세 문장으로 요약해줍니다. 기사 세 문장으로 요약하면 거기 세부 사항이 많이 담길까요? 굉장히 요약이 돼가지고 담기죠. 제가 매체마다 실을 수 있는 정보가 다르다. 매체도 특성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카드 뉴스, 인공지능 요약기사 이런 매체는 육하원칙, 출처, 세부 사항 그런 정보를 제대로 실어 나르지 못하는 매체입니다. 이 매체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보는 뭐냐면 결론이에요. 결론. 제일 처음에 도입부가 있고 그 다음에 결론이 있고 중간이 굉장히 빈약해요. 생각의 과정이라는 게 잘 없어요. 이 중에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글을 보면서 그걸로 정보 접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죠. 거기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은 어떻습니까? 거기 생각의 과정이 많이 담겨 있습니까? 거기 열 문장 넘어가는 그런 글 많이 올라오나요? 별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 오히려 긴 글 올리면 사람들이 화냅니다. 누가 요약 좀 뭐 이러고 댓글 달리고 그렇습니다. SNS는 어떻습니까? 트위터에 올릴 수 있는 글 140자죠. 140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는 조금 더 긴 글 올릴 수 있긴 한데 거기 열 문장 넘어가는 글 많이 올라오나요? 별로 그렇지 않아요. 그 매체들이 다 결론에 집중하는 매체들입니다. 그리고 그 매체들에 결론만큼 중요한 또 다른 메시지가 있어요. 거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나 좀 퍼뜨려줘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가 생각의 과정보다 더 많이 담겨 있습니다. 공유 버튼 같은 거 있고 얼마나 공유됐는지도 숫자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카드뉴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요약기사들, 인터넷 게시판 글 이런 매체에 실리는 정보들, 이런 매체를요. 저는 거기 실리는 정보를 스낵 정보라고 부르고 그런 매체를 스낵 정보 매체라고 개인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낵하고 비슷하거든요. 굉장히 얇고 바삭하죠. 한 입 먹으면 맛있습니다. 한 입 먹으면 맛있는데 한 30초만 입에 넣고 이렇게 씹으면 그래서 카드뉴스 한 서너 장 보면 결론이 맨날 시시하고 금방 그 맛이 사라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바로 다음 뉴스로 넘어갑니다. 과자 먹을 때 한 조각 먹고 씹다 보면 짠맛, 단맛 없어져가지고 또 다음 조각 먹고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중독되죠. 담긴 정보 양은 있어요. 정보의 양은 많은데 영양가는 없습니다. 칼로리 높은 감자칩이랑 똑같습니다. 자야 되는데 다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침대에서 이렇게 휴대폰으로 이거 보다가 또 딴 거 보고 딴 거 보고 별 의미 없는데 계속 보다가 막 두세 시기까지 잠 못 자고 그런 분들 계시죠? 아, 뜨거운 호흡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자칩 먹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배는 불러요. 영양가는 없어요. 그리고 속 되게 미스거려요. 머리 아프고 내가 이거 왜 했지? 후회하면서 잠들게 됩니다. 이러한 스낵 정보 매체에는 어떤 정보는 절대 실리지 않습니다. 어떤 정보가 실리지 않느냐. 지식이라는 정보가 실리지 않습니다. 지혜라는 정보가 실리지 않고요. 사유라는 정보가 실리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 이렇게 항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 좋다. 사유라는 정보를 조각조각 내가지고 SNS에 옮기면 될 거 아니냐. 그럼 실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굉장히 긴 사유가 담긴 책을 그럼 140자씩 쪼개가지고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올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대부분의 그 140자짜리 조각들은 아무한테도 전달이 안 될 겁니다. 공유도 안 될 거고. 그리고 그중에 제일 자극적이고 딱 봤을 때 뭔가 느낌 있어 보이는 거. 그런 조각들만 굉장히 공유가 많이 되고 리트윗이 되건 좋아요를 많이 받건 그럴 겁니다. 그게 지식인가요? 그건 지식의 파편이고요. 그냥 좀 정확히 말하면 그냥 좋은 글귀예요. 좋은 글귀. 그건 지혜도 아니고 사유도 아닙니다. 지식 지혜에는 체계가 있고 과정이 있습니다. 결론만 있는 건 지식이 아닙니다. 체계, 맥락, 과정 이런 게 담긴 정보를 접해야 사람이 변합니다. 그런 정보를 접할 때 자기를 둘러싼 거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반성하게 됩니다. 이게 지식과 지혜가 스냅 정보와 다른 점입니다. 이런 정보 어떻게 담아야 되죠? 지식이랑 지혜, 사유 이런 것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전하려는 어떤 굉장히 긴 정보가 있는데 이 정보는 체계도 있고 순서도 있다. 그 체계랑 순서를 바꾸지 않고 조각내지 않고 통째로 전하고 싶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길어서 글자로 치니까 수십만 자 나온다. 인쇄를 했더니 A4 용지로도 한 수백 장 분량이다. 이거 전할 수 있는 매체 뭐가 있나요 지금? 뭐가 있나요? 뜨거운 호응 너무 감사합니다. 책이죠 책. 제가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모든 책에는 길고 복잡한 사유가 담겨 있다. 지혜가 있다. 그런 말씀은 못 드리죠. 안 그런 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길고 복잡한 사유를 담을 수 있는 매체, 지혜를 담을 수 있는 매체. 그 매체는 지금 현재 책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떻습니까? 그런 길고 복잡한 사유에서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멀어지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낵 정보 매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나요? 점점 인기가 많아지고 있나요? 줄어들고 있습니다. 스낵 정보 매체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스낵 정보가 중심이 되는 세상을 향해 점점 돌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사람이 현대인이 하루에 읽는 글자 양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우리가 메신저로 보는 거, SNS로 보는 거, 인터넷 접속해서 포털 사이트에서 보는 거. 이거 다 합하면 하루에 책 한 번씩 읽는 셈이다. 우리가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독서 양이 결코 부족하지 않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를 몇 메가 분량을 읽으면 그게 독서하는 거하고 같을까요? 아닙니다. 감자칩 많이 먹었더니 식사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어떤 그런 스낵 정보가 중심이 되는 사회가 아니라 지식, 지혜, 사유 이런 게 바탕이 되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아까 자전거가 중심이 되는 사회는 도시구조가 지금이랑 다를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이런 지식이 중심이 되는 사회, 책이 중심이 되는 사회는 지금 우리 사회랑 정치구조, 사회구조, 언론, 교육 이런 시스템들이 완전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 사회에 오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런 사회에서는 정보가 지금처럼 빠르고 편하게 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불편하고 느리게 퍼지지만 대신 그렇게 퍼지는 정보의 품질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책이 중심에 있는 사회라고 하면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책이 중심에 있는 사회라고 하면 그게 고전을 많이 읽는 사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독서토론 많이 하고 그런 사회가 책이 중심이 되는 사회 아니겠느냐.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훌륭한 고전들 많습니다. 훌륭한 고전들 많은데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가 전부 논어랑 자본론 이런 책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 책들 많이 읽으면 우리 사회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공자도 마르크스도 인터넷이 뭔지 몰랐던 분들입니다. 지금 우리한테는 우리 문제가 있고요. 저는 우리 문제를 우리가 책으로 써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상상하는 책이 중심이 되는 사회는요. 책으로 의사소통을 하자. 책이 의사소통의 매체가 되게 하자. 이런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에서는 많은 저자들이 지금 여기 우리의 문제를 책으로 쓰는 그런 사회일 겁니다. 그걸 읽고 반박하고 싶은 사람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책을 쓰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SNS에 의견을 올리고 SNS에서 반박을 하고 청와대 국민청완 게시판에서 의견을 올리고 이런 사회에 나무이키에 글을 올려가지고 그걸로 소통을 하고 그런 것보다 조금 더 이 토론과 의사소통 중심이 국의 중심이 책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생각의 속도보다 생각의 깊이와 질을 좀 더 따지는 사회. 저기 책들 세 권 보이죠. 제가 최근에 한 1, 2년 사이에 읽은 책들입니다. 김민섭 작가님의 대리사회 하고요. 허혁 작가님의 나는 그냥 버스기사입니다. 그리고 장신모 작가님의 나는 여경이 아니라 경찰관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읽은 책들이고요. 대리사회 쓰신 김민섭 작가님은 실제로 대리기사 운전을 하셨고요. 나는 그냥 버스기사입니다 쓰신 허혁 작가님은 지금 현직 시내 버스기사세요. 그리고 장신모 작가님 지금 현직 경찰관이십니다. 순경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셔가지고 지금 경감인가?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버스 천 번 이상은 타보셨죠? 천 번 이상 타보셨을 거고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버스기사분들이 좀 친절합니까? 불친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친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좀 불친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버스 탔는데 이 버스 어디 가나요? 네이버 그린 팩토리 앞에 가나요? 하면 대꾸 안 하시는 기사분들이 그렇게 많으세요. 보다가 그냥 간다 안 간다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가시죠. 다들 경험이 좀 있으신가 보네요. 근데 그 버스기사님들 왜 대꾸 안 하실까요? 왜 대답 안 하실까요? 그 이유는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저 책 읽어보면 나옵니다. 나는 그냥 버스기사입니다의 이유가 굉장히 생각도 못한 이유가 나옵니다. 버스기사님들이 자기 가는 버스 노선 정류장 이름은 아는데 그 외에 이 버스가 어디 가는지 잘 모르신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렇겠죠. 자기는 운전만 하고 이 버스 어디 가는지는 모르는데 어디 가냐고 누가 물어보면 간다고 대답할 수도 없고 안 간다고 대답할 수도 없잖아요. 가나? 안 가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다 버스가 앞차 가면 또 가야 되고 가든가? 안 가든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몰랐죠. 저 책 읽기 전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우리가 버스기사님들 불친절하다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는데 왜 불친절한지 잘 모릅니다. 왜 불친절한지 모르면 그 불친절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제 여기 젊은 분들이 들으시면 조금 놀랄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제가 몇 년 전까지 수시제도가 뭔지 잘 몰랐습니다. 지금도 조금 웃으시는 분들 계시네요. 제가 대학교에 가서 제가 몇 년 전까지 수시제도가 뭔지 몰랐어요 라고 대답을 말씀을 드리면 학생분들이 정말 어안이 벙벙한 표정을 지어요. 반응이 세상에 수시제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네? 뭐 이런 반응이에요. 근데 제 친구들이 대부분 수시제도가 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희 때 수시제도가 없었거든요. 저희가 대학 갈 때는. 그리고 제 친구들의 아들, 딸들이 아직 수시제도 고민할 나이도 안 됐어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 나이라서 그래서 의외로 대한민국의 40대 중반, 특히 남자가 수시제도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거 뭔지 정확히 설명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수시제도를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수시제도를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 그 제도 준비하면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가 그 제도 준비하면서 어떤 부조리를 느끼는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수시제도를 개선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수시제도가 고등학생들이 이런 부조리를 느끼고 있다고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책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SNS에 한 줄, 두 줄 불평불만 터뜨리는 게 그 40대 중반 아저씨들한테까지 잘 전달이 안 됩니다. 책을 써서 이렇게 책에 있게 과정이 있게 이러저러해서 이러저러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이러저러하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그게 전달이 됩니다. 여기 저 세 저자분들 어디 해외에서 유명한 명문대학을 다녀오신 다음에 연구를 하셔가지고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학계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쓰신 책이 아닙니다. 자기 근처에서 자기가 겪는 삶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식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이게 필요해요. 대리기사분들 먼데까지 운전하고 나서 집에 어떻게 돌아가실까요? 잘 모르시죠? 대리운전 아무리 몇 번 불러도 잘 모릅니다. 그걸 모르는 상태로 대리운전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겠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경찰관분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일 뭘까요? 잘 모르시죠? 경찰관 길거리에서 몇 번을 마주쳐도 경찰관들은 뭘 제일 싫어할까? 뭘 제일 힘들게 생각할까? 잘 모릅니다. 이거를 써야 됩니다. 자기 얘기를 쓰는 사람이 있어야 그게 전달이 됩니다. 조금 이 얘기 한번 조금 더 깊게 가볼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기 부모님한테 평생에 걸쳐 일어났던 일 중에 부모님한테 제일 무서웠던 일, 제일 불행했던 일이 뭔지 안다. 이런 분 혹시 계신가요? 그렇다고 또 아무도 안 계신가요? 예, 몇 분 계신군요.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 부모님을 인터뷰를 해가지고 부모님이 겪은 제일 불행한 일, 제일 무서운 일을 인터뷰를 해서 에세이를 써오세요 하면은 다들 그 숙제를 하다가 놀랍니다. 부모님이 그런 일을 겪었다는 것을 알고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부모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겪은 가장 불행한 일, 어떤 사람이 겪은 가장 무서운 일을 모르면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잘 못합니다. 잘 모르고요. 거꾸로 보면은 또 부모님 세대들도 자식 세대를 잘 이해 못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어디서 들은 얘기를 가지고 서로 상대방한테 대해서 얘기를 해요. 아 요즘 어린애들은 말이야 뭐 이렇대 저렇대. 또 아 그 꼰대들은 말이야 뭐 이렇대 저렇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스낵 정보예요. 그런 얘기 아무리 듣는다고 상대 세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책으로 써가지고 전달을 해야 그래야 세대 간에 좀 이해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책을 쓴다고 책이 중심에 있는 세상이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근데 순서는 이 순서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자전거가 중심이 되는 세상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시구조 먼저 바꿔야 될까요? 아닙니다. 두발 자전거 탈 줄 아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부터 그거부터 시작입니다. 책이 중심이 되는 세상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책 쓰는 저자들, 자기 문제를 얘기하는 저자들이 많아지는 데서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책을 쓰는 게 세상에 이롭다는 이야기였고요. 제가 잠깐 물 좀 마시고 할게요. 떨려가지고. 혹시 제가 물 마시는 동안에 책이 중심이 되는 사회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박수 한번 주셔도 좋습니다. 네, 이 뜨거운 호흡 감사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이제 책을 쓰는 건 나한테 좋다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책 쓰기가 굉장히 독특한 즐거움을 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 굉장히 다양하죠. 행복한 삶의 비결은 그 다양한 즐거움을 골고루 누리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하고 비슷해요. 우리 먼저 여러 가지 몸의 기쁨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오는 기쁨도 누려야 되고요. 목표를 성취하는 데서 오는 기쁨 이런 것도 누려야 되고 어떤 집단, 자기가 속한 집단에서 인정받는 기쁨 이런 것도 누려야 됩니다. 아름답고 감동적인 서사, 풍경 이런 거 보면 기분 좋잖아요. 그런 것도 누려야 됩니다. 다 많이 누리십시오. 그런데 이 즐거움들이 서로 교환이 안 됩니다. 한 범주 안에 있는 즐거움도 있죠. 그런데 다른 범주에 있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운동 열심히 하면 몸의 기쁨 좀 느낄 수 있습니다. 몸 상쾌해지죠. 그리고 운동에 목표를 세워가지고 하면 성취감도 좀 느낄 수 있겠죠. 그런데 운동 많이 한다고 외로움이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거는 별도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현대사회에서 사람들한테 그런 즐거움의 솔루션을 많이 제공을 합니다. 음식 먹는 기쁨 같은 거 대부분 돈으로 해결됩니다. 그냥 돈 많이 내서 비싼 음식 먹으면 맛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름답고 감동적인 걸 보고 듣는 데서 느끼는 즐거움. 이것도 대충 돈으로 해결됩니다. 서점도 있고 극장도 있고 오페라하우스도 있고 해외여행 이런 것도 있고요. 인간관계는 좀 어렵죠. 인간관계는 돈으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의학계에서도 연구하고 교육학계에서도 연구하고 뇌과학계에서도 연구하고 심리학계에서도 연구하고 건축학자도 연구하고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솔루션이 아예 없지는 않아가지고 인터넷 동호회 같은 것도 있고 산론 같은 것도 있고 심리상담 이런 것도 있죠. 의외로 이렇게 큰 집단에서 오는 소속감 어떤 영성을 느끼는 즐거움 이런 것도 현대사회가 제공합니다. 교회를 가도 되고 축구 경기를 가도 되고 명상센터도 있고요. 테크노파티 이런 거 가도 약간 좀 그런 거 느끼죠. 다들 테크노파티 안 가보셨군요.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유독 그 기쁨에 대해서 솔루션을 제공하지 않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게 되게 근원적이고 본능적인 기쁨인데도 그래요. 참 이상한 건데 바로 창작의 기쁨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시작해요. 제가 창작의 본능이라고 하면 조금 어리둥절해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본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들 이렇게 바닷가에 모래사장에 데리고 가면 거기서 막 모래성 쌓습니다. 딱히 모래성 쌓는다고 무슨 보상을 주는 것도 아닌데 열심히 쌓아요. 그게 재밌으니까 쌓는 거예요. 1990년대에 가정용 게임기들이 보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레고는 끝났다. 레고는 이제 더 팔리지 않을 거다. 그런데 그 예측 완전히 반대가 됐습니다. 레고가 그 이후로 더 많이 팔립니다. 아이들이 레고를 좋아해요. 블럭을 가지고 뭘 만드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뭐가 완성된 게 있어도 레고로 만들 수 있는 딱 한 가지 매뉴얼이 있어도 그거 만든 다음에 얼른 부수고 새로운 거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이거 뭔가 본능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창작의 즐거움을 누릴 기회가 적어집니다. 어른이 되면 사실상 사라져요. 학교가 학생들한테 뭔가 새로운 거 만들어내는 그런 기쁨을 가르치는 곳인가요? 아닙니다. 정해진 거를 훌륭하게 완성도 있게 수행하라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정해진 경로에 따라서 짜인 틀을 잘 가게 가르치는 곳입니다. 예술 전공이 아닌 학생들은 국어시간, 미술시간, 음악시간에 정말 수박 거탈기로 창작하는 거 약간 배울 정도입니다. 성인한테 그런 창작의 즐거움 가르치는 곳이 거의 없어요. 악기 가르치는 곳 많죠. 색소폰 가르치는 곳도 있고 기타 가르치는 곳도 있고 피아노 가르치는 곳도 있고 어떤 어른이, 성인이 나 퇴근 시간에 악기 배워, 기타 배워 하면 사람들 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똑같은 사람이 난 취미가 작곡이야. 작곡을 배워. 이러면 다들 작곡은 어디서 왜 배우지? 이런 생각해요. 작곡 가르치는 곳도 잘 없어요. 기타 학원 많은데 작곡 학원 이런 거 없습니다. 대학의 실용음악과 가야 됩니다. 다 큰 어른이 뭔가 창작하겠다고 하면 창작하겠다고 하면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게 보고 신기하게 보는 게 현대사회입니다. 글쓰기 가르치는 곳 어떨까요? 굉장히 전문적인 곳 있죠. 대학의 문예창작학과 같은 곳 아니면 굉장히 초보적인 곳들이 있습니다. 구청의 글쓰기 교실 그 사이가 없어요. 그리고 문예창작과든 글쓰기 교실이든 간에 등록할 때 주변 눈치 되게 보게 됩니다. 오 글 써? 오 작가 되는 거야? 이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작가 꿈꾸시는 분들이 대부분 몰래 쓰죠.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한번 소설 쓰다 들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본 선배가 강명아 너 소설 써? 제목 뭐야? 이러는데 정말 얼굴 빨개져서 난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나마 몰래 쓰는 분들 다행이고요. 대부분 포기하죠. 되게 슬픈 일입니다. 창작의 즐거움이 다른 먹는 즐거움 이런 거에 비해서 크기에 한계가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몇 달씩, 몇 년씩 준비한 글 완성하는 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제가 첫 책 초구를 완성을 하니까 한 보름 정도 이렇게 구름 위를 걸어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초구 맞췄을 때만 기분이 좋으냐? 아닙니다. 책 한 권 쓰면서 그런 성취감 꾸준히 느낍니다. 잘 안 풀리던 대목 마무리하면 너무 좋고 어떤 데모 끙끙 앓다가 거기 해결책 나오면 무슨 퍼즐 해결한 것 같이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하나 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이 본능적인 욕구를 못 채우면 몸이 신호를 보내거든요. 오랫동안 못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도 아프고 머리도 어지럽습니다. 배설, 화장실 가는 거 오래 참으면 어떻습니까? 방광이 아프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랑 즐거운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몇 달씩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몸에서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정서가 어둡게 됩니다. 재미있는 영화 보다가 누가 갑자기 컴퓨터 끄면 갑자기 화나죠. 이거 다 본능이에요. 그러면 창작의 기쁨도 그것도 본능인데 그것도 본능인데 이걸 오랫동안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현대사회에서 만연한 어떤 공허감, 허무감 이게 창작하는 기쁨을 우리가 못 누리기 때문에 비롯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누구나 다 그 감각이 필요해요. 내가 지금 뭔가 의미 있는 걸 만들어내고 있다. 이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직업에서 그걸 누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하도 세분화된 사회니까 부품처럼 어떤 맡겨진 일을 딱 그 일만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일들이 되게 작고 하찮아 보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지금 되게 하찮은 일을 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생각 오래 하다 보면 나 되게 하찮은 인간인 것 같아.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뭔가 삶이 공허한 것 같고 허무한 것 같고 나 뭐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그래서 해외여행을 가기도 하고 세계일주 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출세하는 게 솔루션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할 수 있는 일의 재량이 커지니까 그때 의미 있는 일을 하렴. 그런데 그거 너무 돌아가는 것 같고요. 저는 훨씬 더 간단하고 직접적인 답을 드립니다. 창작입니다. 창작. 글을 쓰고 그림 그리고 음악 만들고 그러면 그 단단한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지금 뭔가 의미 있는 걸 하고 있다. 다 좋은데 그중에서도 책 쓰기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당장 착수라고 권하고 싶어요. 제가 왜 글쓰기를 권하지 않고 책 쓰기를 권하느냐.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가 반응하는 글이 아니라 기획하는 글을 좀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글쓰기를 목표로 하면 좀 헤매게 됩니다. 제가 이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느 정도 글 쓰시는 분이라면 자기가 어느 날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을 겪었다. 또는 되게 신나는 경험을 했다. 그거를 가지고 에세이를 한 편 쓰라고 하면 씁니다. 그건 어렵지 않죠. 그런데 그걸 쓴 다음에 그렇게 쓴 글이 모여져서 책 한 권 분량이 됐다. 이거 하고요. 내가 처음부터 책 한 권 분량을 쓰겠다라고 하면서 뭘 쓰지? 하고 고민해서 쓰는 글하고 두 개가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뭘 써야 되지? 뭘 쓰지? 이런 기획을 하면서부터 나는 어떤 인간이지? 까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기획을 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고요. 내가 글을 쓰겠다고 생각을 하면 목적지가 어딘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글 뭐 이렇게 짧은 글 한 편만 써도 그거 목표를 달성한 셈이기도 하고 거꾸로 몇 년씩 써도 그게 목표를 달성했는지 잘 모르겠기도 하고 그러면 그렇게 쓰다 보면 내가 지금 뭘 쓰고 있나?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이거 써서 뭐 하나? 이런 생각에 자주 빠져들게 됩니다. 그냥 처음부터 내가 한 주제로 원고지 600매 쓰겠다 1000매 쓰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면 굉장히 헤맬 우려도 없고 다 쓴 다음에도 성취감이 옵니다. 이게 굉장히 개인적인 작업이잖아요. 또 독립적인 작업이고요. 제가 문화심리학자 김정은 작가님 책을 읽다 보니까 슈필라움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사람한테 다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대요. 저거 제가 지난달까지 살던 집인데요. 저기서 저 앞에서 글을 썼었습니다. 저렇게 꾸며놓고 살았어요. 인형 같은 거 놓고 근데 아마 지금 자기 사무실에 자기 자리가 있든 독서실에 자기 자리가 있든 자기 자리가 있으면 다 조금씩 꾸밀 겁니다. 하다못해 포스테잇이라도 붙여서 꾸밀 겁니다. 여기가 내 공간이라는 거를 만들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슈필라움에 대한 본능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책을 쓰는 시간을 갖게 되면요. 나만의 시간이 생깁니다. 그게 제가 책 쓰는 게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힘들 때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그런 책 쓰는 시간을 나만의 시간을 가진다는 게 가끔 아니 가끔이 아니라 종종 나를 지켜주기도 합니다. 낮에 굉장히 나를 흔들리게 하는 일 나를 마음 쓰이게 하는 일을 겪었는데 책을 쓰는 시간 나만의 시간이 있으면서 나의 중심을 찾게 되고 나를 좀 버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책을 쓰게 되면요. 그런 내가 600매, 1000매를 가지고 쓰게 하겠다. 이게 어떤 집중력하고 인내력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 훈련이 되고 내가 적는 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비판을 하면 뭐라고 반박을 해야 될까 이런 국리를 하면서 사고가 원숙해집니다. 사람이 그 글을 쓰면서 조금씩 조금씩 생각이 깊어지고 태도가 달라지게 돼요. 저는 저자가 된다는 거는 사람이 그렇게 성장하고 변화하는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게 변화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과연 책을 쓸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책 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이야기 제가 또 물 좀 잠깐 마실게요. 제가 물 잘 마시라고 어 네네네 고맙습니다. 책이 중심이 되는 사회보다 물 마신다고 하니까 박수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네요. 네 솔직히 책 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좀 안 믿기시죠. 너는 작가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도 처음에는 내가 과연 책을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어떻게 말씀을 드려도 그 의구심이 사라지진 않을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직접 책을 써봐야 그래야 사라지는 의구심이겠죠. 실제로 해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어떤 책을 읽고요. 어떤 책 읽고 아 나는 이 책 이런 책 정말 못 쓰겠다. 이건 정말 난 도저히 쓸 수가 없구나 하고 좌절하거나 절망감 느끼는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 계신가요? 네 이 뜨거운 호응 감사합니다. 저는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지금도 많이 합니다. 어떤 책 읽고 나서 와 이건 진짜 난 진짜 죽었다 깨도 못 쓰겠다. 정말 부럽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가지고 절필할까요? 그렇진 않죠. 저는 또 저대로 저만 쓸 수 있는 책이 있습니다. 세상에 책이 종류가 많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쓸 수 있는 책이 있고 쓸 수 없는 책이 있는 겁니다. 책 안에 문학책이 있고 문학책 안에 소설이 있고 소설책 안에 추리소설 책이 있고 추리소설 책 안에 사회파 추리소설 책이 있고 사회파 추리소설 책 안에 현대가 배경인 게 있고 몇십 년 전이 배경인 게 있고 그 안에 또 장편소설이 있겠고 소설집이 있겠고 그렇겠죠. 사회파 추리소설 잘 쓰시는 분한테 연애소설 한 편 써보세요 이러면 그래서 그분이 연애소설 쓰겠다고 달려들면 잘 쓸까요? 못 쓸까요? 뭐 가끔 막 장르를 안 가리고 다 잘 쓰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대개는 작가분들이 자기 전문 분야에 있는 것 같아요. 에세이 잘 쓰시는 분도 있고 논픽션 잘 쓰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 마라톤 잘하는 사람이 마라톤 프로 마라토너가 농구 잘할 것 같습니까? 좀 아닐 것 같죠. 야구 잘하시는 분들 야구 선수한테 지금 뭐 이렇게 메이저리그에 있는 야구 선수한테 42.19 뛰어보세요 하면 기록 얼마나 나올까요? 42.19 완주할까요? 야구 선수분들 중에 보면 배나운 분도 좀 계시고 한데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자기가 잘 쓸 수 있는 책이 있고요. 그걸 쓰면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을 근데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서 정확히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작문 시간 그때 뭐 기억나시나요? 그때 어떤 글 쓰게 하나요? 주로 짧은 에세이랑 동시 쓰게 합니다. 그리고 그거 결과 보고 나서 너 참 글 잘 쓰는구나. 그리고 어떤 학생한테는 너는 이제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럼 그 말을 믿고 아 나는 글쓰기에 소질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이런 것 같죠. 100미터 달리기를 시켜놓은 다음에 그게 기록이 안 좋은 아이한테 야 너는 운동을 하면 안 되겠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역도를 잘할 수도 있고 양궁을 잘할 수도 있습니다. 100미터 뛰기 뭐 이렇게 축구하기 그런 걸로 알 수가 없어요. 그 아이가 나중에 골프를 잘할지 양궁을 잘할지 도로도로 해봐야 됩니다. 짧은 에세이 못 써도 논픽션 굉장히 잘 쓸 수 있고 동시 못 써도 장편소설, 대화소설 잘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뢰 짐작해가지고 아 나는 글 못 쓴다. 나는 글쓰기에 소질이 없다. 이렇게 지뢰 짐작을 많이 합니다. 가끔 제가 어르신들을 만나면요. 어르신분들 중에 저를 만나가지고 장학명 작가님 저도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책쓰기가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글을 좀 썼더니 우리 문학선생님이 보시면서 자네는 그냥 학문을 하는 게 좋겠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접었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자 그러면 속으로 좀 생각하죠. 그때 그 국어선생님 문학선생님은 뭘 보고 그렇게 단언을 하셨을까. 제 얘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정식 데뷔한 게 한겨레문학상 받으면서 했거든요. 표백이라는 소설로 상을 받았는데 수상 소식 전화로 들었습니다. 한겨레 출판에서 전화를 해주죠. 자 이제 당선되셨습니다. 언제까지 한겨레 출판으로 오셔가지고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라는 전화를 받고 너무 기뻐가지고 아내한테 막 덜덜 떨면서 문자를 보내고 그날 밤에 이제 아내랑 만나가지고 술을 마셨어요. 술을 마시는데 아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백을 하는 게 저더러 제가 소설가가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너는 평생 소설가 못 될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니 왜? 그랬더니 제 아내가 굉장히 소설을 많이 읽거든요. 책을 많이 읽는데 제가 습작을 몇 번 보여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보고 아 얘는 평생 소설감 못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술을 마시는데 이거를 못 듣고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남의 글쓰기 소질 작가로서의 재능 알아보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남편도 못 알아보고 아내도 못 알아보고 심지어 심지어 자기 자신도 못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말씀도 하세요. 책 쓰면 뭐하냐. 책은 쓸 수 있을 것 같긴 하다. 한 권 정도. 그런데 쓰면 뭐하냐. 출간 기회 얻는 것도 흔치 않고 출간한다고 잘 팔린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 그거 출간해도 몇 사람 안 읽을 것 같으면 내가 그걸 왜 써야 되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책 내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데 정말 뛰어난 작가는 정해져 있다고 정말 한 줌의 작가만 뛰어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난 그런 작가는 못 된다. 내 책은 그냥 아무나 쓰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제가 한겨레 문학상 받았을 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술을 마시다가 아내한테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내한테 물었죠. 아니 그럼 여태까지는 왜 그 얘기를 안 했어? 나 재능 없다는 얘기를 왜 안 했어? 그리고 아내가 그때까지 몇 년 동안 계속 어 잘 써봐 그래 한번 도전해봐 뭐 이랬거든요. 매년 그래서 여태까지는 왜 그런 말을 한 거야 라고 했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되게 좋은 취미 같았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만약에 취미가 골프거나 낚시면은 주말마다 밖에 나가가지고 새벽에 나가가지고 밤에 들어올 거 아니냐 그리고 뭐 낚시용품 산다고 돈도 들고 골프 배운다고 돈 많이 쓸 거 아니냐 근데 남편이라고 있는 양반이 주말만 되면 자기 방에서 계속 뭐 이렇게 컴퓨터 두들기고 있으니까 돈도 안 들고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도전해보라고 했다고 제가 제가 그 말을 듣고도 참 어이가 없었는데 그 말이 맞아요. 또 되게 좋은 취미예요. 제가 거꾸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취미로 골프를 치시는 분들한테 아니 그거 골프 아무리 쳐도 프로골프 못할 텐데 왜 치세요? 이렇게 누가 물어보나요? 프로골퍼도 유명한 사람 정말 한줌입니다. 한줌 외에는 프로골퍼라도 잘 모르는 골퍼들이 많죠. 그런데 골프 치시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하면서 골프 왜 치세요? 하고 물어보지 않죠. 낚시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 그거 왜 거기 가서 물고기를 잡아오세요? 인터넷으로 산지 이렇게 주문하면 싱싱한 생선들 이렇게 금방 배송되는데 왜 가서 잡아오세요? 왜 가서 하염없이 이렇게 보고 낚싯대 보고 계세요? 왜 멀리 배 타고 나가가지고 막 멀미하면서 낚시를 하세요? 그러면 그분들 뭐라고 하십니까? 물고기 잡아와가지고 싱싱한 거 헤쳐먹으려고 그런다 이러시나요? 아닙니다. 자기 그 낚시가 좋아서 한다고 하십니다. 나 그 손맛을 못 입겠다고 낚시하는 재미가 좋아서 한다고 책 쓰는 것도 그렇게 쓰면 안 되나요? 아니 어떻게 보면 책이야말로 아무나 써야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골프 얘기 해보겠습니다. 프로골프 중에 회사 다니다가 퇴근하고 밤에 스크린 골프장 가가지고 한두 시간씩 틈틈이 쳐가지고 프로골프가 됐다 이런 분 계신가요? 어릴 때부터 영재교육을 받아가지고 10년 동안 해서 프로골프가 되는 겁니다. 바둑 어떻습니까? 바둑 나 틈틈이 인터넷 바둑 열심히 뒀더니 어느 날 바둑 입단했다 이런 분들 계신가요? 위생 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되게 어릴 때부터 한국기원 들어가가지고 10년 동안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악기 어떻습니까? 내가 취미로 바이올린을 시작했는데 퇴근하고 한두 시간 했더니 그렇게 한 3년 했더니 어느 교양학단에서 들어오래. 본 적도 없죠. 본 적도. 근데 책은 내가 퇴근해서 한두 시간씩 밤에 썼더니 출간했어. 상도 받았어. 그 책 베스트셀러 됐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많습니다. 저도 그중에 한 사람이고요. 퇴근해서 한두 시간씩 쓰다가 프로 작가가 됐습니다. 이런 걸 보면 책이야말로 아무나 써야 되는 거고 골프, 바둑, 바이올린 이런 거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저건 정말 프로가 되실 분만 하셔야 됩니다. 뭐 어떻습니까? 설득력이 좀 있습니까? 아직까지 좀 반신반의하는 그런 반응인데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쇠기를 박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내용이 이겁니다. 써야 하는 사람 써야 한다. 아까 어르신들 중에 저를 만나가지고 저도 젊었을 때 꿈이 작가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들을 때는 저한테 하나 덕담이인 줄 알았어요. 나도 젊었을 때 작가였는데 이렇게 작가를 만나니까 반갑네요. 뭐 이런 얘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좀 듣다 보니까 그런 말씀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걸 알겠더라고요. 그분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한테 하는 얘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꿈이 과학자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가끔 과학자분들 만납니다. 무슨 행사나 텔레비전이나 뭐 이런 데서 만나면 그분을 만나가지고 제가 제가 어렸을 때 꿈이 과학자였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어렸을 때 꿈이 과학자였던 거 자체를 거의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아 맞다. 나 어렸을 때 꿈 과학자였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입니다. 근데 저한테 오셔가지고 제가 젊었을 때 꿈이 작가였는데 이러저러 해가지고 포기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왜 그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직까지 그게 미련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분들이 고등학교 때 문학 선생님이 그만두라고 했던 그 이후로 30년 40년 동안 그걸 못 잊은 거예요. 그 미련을 가지고 살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도 계속 그 미련 못 잊어요. 어떻게 보면 평생에 걸쳐서 내가 이런 꿈이 있는데 책을 한 권 내고 싶은데 라는 미련을 짊어지고 그 평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또 특징이 뭐냐면 서점이나 도서관 가서 화를 많이 내세요. 아니 이런 책도 이것도 책이라고 나왔어? 막 이러면서 이런 건 나도 쓰겠다. 이런 건 나오면 안 돼. 막 이러면서 화를 내시고 또 아는 사람이 책을 내잖아요. 그럼 또 되게 막 경계해요. 막 잘 썼나? 막 이러면서 잘 썼으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경계하고 그러는데 저는 서점이나 도서관 가서 화낼까요? 제가 작가로 데뷔하기 전에는 화를 많이 냈어요. 저도 아 이런 것도 책이라고 나왔냐 진짜 근데 데뷔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화를 안 내죠. 그냥 아유 이 책 되게 시시하네 그러고 그냥 말아버립니다. 이제 저는 미련이 없어요. 제가 그런 어르신들 말씀 들을 때 밖으로는 못하고 속으로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냥 그냥 젊었을 때 쓰시지 그냥 하시는 일 하시면서 밤에 한두 시간만 쓰시지 책 한 권 몇백 쪽 하나요? 한 삼백 쪽 정도 하죠. 하루에 만약에 한 쪽씩 쓰면은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쓰면은 365쪽짜리 책을 쓸 수 있습니다. 뭐 가끔 안 쓰는 날도 있겠죠. 뭐 이제 쓰고 나서 퇴고도 해야겠고 그럼 쉬엄쉬엄 2년에 한 권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이틀에 한 쪽씩 그거 못 쓸까요? 3년에 한 권씩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책 한 권 쓰는데 그렇게 10년 20년씩 걸릴 일이 아니에요. 책 쓴다고 하면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미련을 20년 30년씩 품고 있는 것보다는 그냥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세상에 사람이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글을 써야 되는 사람이랑 안 써도 괜찮은 사람 글을 써야 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게 이제 잘 모르겠으면요. 한번 그냥 책 쓰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도 한번 참아보십시오. 내가 어떤 상황을 봤는데 글로 되게 멋지게 묘사를 하고 싶다. 이 마음도 참아보고 꾹 참고 내가 서점에 가서 이상한 책이 나와가지고 화가 나는데도 그냥 그 마음도 꾹 참고 누가 아는 사람이 책을 내도 샘 나는 마음 한번 꾹 참아보십시오. 그래서 꾹 참아가지고 해결되면은 아 나는 책 안 써도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넘기면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사적으로 나 아는 사람이 책을 쓰면 샘이 나고 이상한 책 보면 화가 나면 그냥 그런 분들은 책을 써야 되는 분들인 겁니다. 책 써야 되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어떻게 합니까? 써야죠. 책 써야 하는 사람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 화장실 로고를 갖고 왔죠. 세상에 참아서 해결이 되는 일이 있고요. 참아도 해결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이 또 네이버 라이브 오디오 클립 라이브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지금 책 한 권 쓰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어제나 그제 든 게 아니라 한 재생년부터 그 마음이 있었다. 10년 전에도 그 마음이 있었다. 10년 동안 그 마음이 계속 오고 있다. 이러면은 아마 내년에도 그 마음이 계속 갈 것이고 내후년에도 그 마음이 계속 갈 것이고 10년 뒤 20년 뒤에도 그 마음이 계속 갈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미련을 갖고 사느니 쓰는 게 낫습니다. 제가 이런 강연하고 나서요 뭐 이렇게 이따 사인회를 하잖아요 그런 때 응원의 메시지를 적어달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때 제가 써야 하는 사람은 써야 한다고 적어드리거든요 이따가도 혹시 그 문구가 필요하신 분들은 뭐 창피하시면은 뭐 제가 작가가 되려는데 뭐 되게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막 작은 목소리로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막 귀에 이렇게 대고 작가님 제가 사실 저도 소작가가 꿈인데요 뭐 이러면서 하시는데 뭐 창피하시면은 그냥 저보고 그 문구 적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제가 써야 하는 사람 써야 한다고 적어드리겠습니다. 뭐 이러저러하게 50분 조금 넘었는데요 어떤가요? 뭐 설득력이 좀 있었나요? 네 이 뜨거운 호응 감사합니다. 제가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책 쓰는 게 세상에 이롭다. 책을 쓰는 게 나한테도 좋다. 그리고 책 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리고 마무리를요 아까 히키타 사토시 작가의 그 즐거운 자전거 생활에 나오는 문장을 좀 고쳐가지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책은 혁명입니다. 책은 우리의 마지막 매체고요. 21세기를 헤쳐나갈 희망은 책이 있습니다. 책을 써서 세상을 구하고 인간성을 회복합시다. 책이 중심에 있는 사회를 만듭시다. 네 고맙습니다. 어우 떨리네. 네 써야 하는 사람은 써야 된다. 멋진 말씀이었죠. 저희 암호 다 외우셨죠? 이따 사인 받으실 때 그 문구 써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작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Q&A를 진행을 할 건데요. 잠시 세팅이 되는 동안 라이브 중계되고 있는 거 아시죠? 제가 덧글들을 좀 읽어볼게요. 작가님 저는 퇴근하면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퇴근하고 글 쓰다가 작가가 되시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뭐 이렇게 우는 분도 계시고요. 오디오 클립에 덧글을 남겨주신 분들 중에 실수로 잘못 내려서 이제야 정자역에서 듣고 있어요. 라는 부신 학공치 청년님 혹시 오셨나요? 오셔서 듣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생겼다는 분 많으시고요. 사랑한다는 고백도 많이 있습니다. 무대가 어느 정도 세팅이 된 것 같으니까요. 저희 Q&A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쪽으로 오시죠. 네, 2부 Q&A부터는 저희 앉아서 조금 편안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작가님께 궁금했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질문에 선정되신 분께는 저희가 작가님 책 한 권 선물 드리고 Q&A 시간이 끝난 후에 사인 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손 번쩍 들어주셔야 저희 스태프분이 찾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자기 이름이다 하시는 분 손 번쩍 들어주시고요. 먼저 여러분이 사전 등록하실 때 주셨던 질문 중에 몇 개를 뽑아볼 텐데 이 질문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약간 준비한 거 짠 건데 작가님, 송수라님이 주신 질문인데 혹시 송수라님 오셨나요? 아이고, 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화면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작가님 작업하실 때 기록한다는 엑셀 파일 스크린샷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너무 궁금해서 딱 한 번 보고 싶습니다. 우유빛깔 작으면 최고예요. 이렇게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 보물 같은 엑셀 파일 받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에 보여주세요. 엄청 암호 같죠? 작가님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아, 예. 이거 사실 제가 처음으로 공개하는 건데요. 인터뷰할 때 자꾸 엑셀 파일 보여달라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거를 어느 인터뷰에서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사진 찍을 때 했거든요. 작가님은 어떻게 글 쓰시냐고 그래가지고 엑셀에 기록을 한다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 인터뷰를 할 때마다 기자분들이 물으시더라고요. 오늘도 공개를 안 하려다가 우유빛깔 장강명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문구 근데 참아 오래 거는 공개를 못하고 밑에 보시면 이제 2017, 2018로 돼 있고 재작년 이맘때 엑셀 파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열이 지금 A열, B열, F열, G열 이런 거 가렸어요. 하도 사적인 것들이 많아가지고 술 마신 날 이런 거 기억해 놓고 있습니다. 나중에 밑에 합계를 보면 1년에 200일씩 마시고 아이고 그럴 수도 있어요. 6시 반 전에 일어났느냐 운동을 하는데요. 운동했느냐 일한 시간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그때 작업하던 단행분들 제목 위에 적어놓고요. 그러네요. 하루에 몇 매 썼는지 뭐 이런 거 저거는 이제 기고하는 것들 칼럼 쓰는 것들 이런 거 모아놓은 겁니다. 와 저렇게 규칙적으로 기록을 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 눈치 채셨나요? 0과 1로 써있죠. 작가님 전공이 뭔지 딱 보이시죠? 공대생 0, 1로 표시하시는 공대생이십니다. 엑셀 파일 굉장히 사랑하시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루를 기록을 해보시면 언젠가 여러분이 글을 쓰실 때 토대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이 아무래도 대표작이다 보니까 한국이 싫어서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김정연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국이 싫어서를 무척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주인공 개나는 자신이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민을 결심을 했는데요. 만약 소설 속 인물이 실존했다면 지금은 또 그때와 달라진 한국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할지 궁금합니다. 몇 년 사이에 가장 달라진 한국은 무엇일까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래도 늘 이런 메시지를 많이 등지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한국이 많이 달라졌을까요? 그때와 지금이? 뭐 되게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질문 받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좀 좋은 쪽으로 달라진 것도 많은 것 같고 나쁜 쪽으로 달라진 것도 많은 것 같고요. 사실 2019년 11월 현재 딱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소설 발표했던 게 2015년인데요. 나쁜 쪽으로 달라진 거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가 되게 잘 되겠지? 우리 되게 희망차겠지? 이런 생각이 점점 사람들이 그냥 약간 놓아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냥 아유 씨 뭐 잘 안 되는 것 같다. 뭐 신문 칼럼 같은 데 보면 구한 말이랑 비슷해 보인다. 뭐 이런 칼럼도 많이 나오고 약간 그 생각도 좀 일리가 있지 않나요? 뭐 여당이고 야당이고 보면 다 답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좀 좋은 쪽으로 달라진 거는 제가 막연히 느끼기에는 이런 겁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거 좀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위기감. 그런 거는 2015년에 비해서 지금 훨씬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때 2015년에 막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헬조선이라는 말을 듣고 좀 화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니 한국이 뭐가 이렇게 살기가 힘드냐. 이런 나라 어디 있냐.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은 다들 어느 정도 공감대는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뭐 좀 우리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여기서 방향 좀 전환해야 된다. 이 자체를 반대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거든요. 다들 그렇게 위기감을 느끼고 있으니까 여기가 어떤 동력이 생겨가지고 지금부터는 더 좋게 나갈지 아니면은 그냥 위기감만 느끼다가 어어 하다가 어떻게 잘못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까 그 히키타 사토시 작가 그런 태도를 갖고 싶은데요. 미래라는 게 전망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운동을 해가지고 좋은 쪽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네 좀 허무주의에 빠져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위기감을 모두 가지고 있고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그래도 이걸 극복하고자 하는 것 구한말에서도 벗어났듯이 그런 극복이 있었으면 좋겠고 조금 분위기가 무거워진 것 같아서 재미있는 질문을 윤지윤 님이 주셨는데요. 혹시 계시면 손 한번 번쩍 들어주시고요. 한국이 싫어서 저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요. 작가님은 이민 간다면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민 안 가고 계속 한국에 살고 싶습니다. 한국이 싫어서 쓴 작가님이지만 한국에 계속 살겠다. 저 그리고 한국 되게 좋아해요. 한국 문제점도 많은데 가능성 많은 나라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또 한국어로 소설을 써야 되니까 이민 갈 수 없죠. 그리고 소설가한테 정말 굉장히 축복 같은 나라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소설 쓰는 분들은 소재 걱정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일주일만 지켜봐도 소재거리가 막 무수히 쏟아지고 이민은 조금 그런데요. 한 두 달 정도 어디서 살 수 있다. 이러면 한국이랑 제가 생각할 때 정반대인 나라. 굉장히 조용하고 사람 없는 나라에 가서 캐나다의 무슨 숲속 같은데 옆집이랑 거리가 100km쯤 되는데 100km? 그런 데서 한 두 달 정도. 뉴질랜드, 알래스카 그런 데서 좀 살다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작가에게 한국이 소재가 많은 나라다.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아빠가 왜 그렇게 매일 뉴스를 보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이 뉴스가 정말 제일 재밌더라고요. 조영준님의 질문을 마지막으로 사전질문을 받아볼 텐데요. 이 질문도 사실은 조영준님 질문을 저희가 선정을 하긴 했지만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였어요. 장강명 작가님 소설을 좋아하는 작가 지망생입니다. 작가 지망생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단 한 권의 책을 고른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단 한 권의 책. 뭐 그런 책 없겠죠. 그런 책 없을 텐데 근데 이렇게 책 추천 질문이 정말 많았어요. 한 권만 추천해 주세요. 이런 질문들이. 네, 제가 한 권 추천해 드립니다. 바바라 에버크롬비라는 작가의 멘토라는 별명이 있는 작가가 있거든요. 그분이 쓴 작가의 시작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 권해드립니다. 이 책 되게 짧은 무슨 조언들이 여러 개 있는 책이에요. 근데 그 조언들이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조언들이 다 이런 식이에요. 첫 번째 조언, 당장 써라. 그런 것들. 책을 쓰다가 흔들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굽히지 말고 써라. 그리고 책을 쓰다가 이 책 내용이 나가면 가족이랑 사이가 안 좋아질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족 따위 신경 쓰지 말고 써라. 뭐 막 그런 조언이 가득한데 읽으면 하도 이제 확신에 차가지고 무조건 써라. 당장 써라. 막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읽다 보면 되게 기운이 납니다. 저는 가끔 이제 피곤할 때 읽고 있고요. 권합니다. 되게 당연한 말인데 읽다 보면 기운이 나고 네, 전자책도 있습니다. 네, 다 메모하셨죠? 네, 그럼 여기 오신 분들의 반응을 좀 더 이끌어내기 위해 저희 이제 포스트잇에 많이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현장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손 번쩍 들어주시면 책 드릴 거고요. 오, 질문지가 진짜 많은데 작가님 보시고 하나 골라주세요. 저도 지금 몇 개 눈여겨본 게 있는데 제가 하나 먼저 뽑아볼까요? 그럼? 사실 제가 아까 덧글을 보면서 작가님 강의가 너무 감동적이었다는 아마 제자분들이신가 봐요. 대학교에서 들은 강의 중에 작가님 강의가 제일 좋아요. 뭐 이런 덧글들이 많이 제자분들 혹시 동원하신 건 네, 장방초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까 저희가 허무주의 얘기를 하기도 했었잖아요. 현재 꿈이 없는 나태한 대학생에게 촌철살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학생분들에게 힘이 될 만한 한마디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혹시 아시는 분일까요? 아, 아니 모르는 분인데요. 장방초님 여기 계신가요? 저기 계십니다. 아, 네네. 꿈이 없다고 나태한다고 생각도 안 되고요. 저는 굳이 또 대학생한테 촌철살인 굳이 날리고 싶지도 않고 저는 제가 다닌 학교 근처에 가면 좀 아쉬운 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밤이면 밤마다 학생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되게 즐거워 보였는데 요즘 잘 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기도 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저한테 가끔 조언을 해달라면서 꿈이 없어서 큰일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분들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꿈이라는 게 좀 친구하고 같은 것 같아요. 있으면 분명히 좋습니다. 꿈이 있어야 좋습니다. 친구가 있는 삶처럼. 그런데 우리가 어떤 친구 사귈 때요. 막 학교 이제 새학년 시작하면 모르는 아이한테 가가지고 야, 난 빨리 친구를 사귀고 싶어. 너랑 친구가 될래? 이러면서 사귀나요? 그러지 않죠. 일단 어울려 봅니다. 어울리다 보면은 마음 맞는 동급생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 맞는 동급생이랑 계속 이제 시간 나누고 뭐 이러다 보면은 걔가 어느샌가 친구가 돼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뭐 꿈이 없다고 되게 조바심을 가진 그런 대학생 분이 있다면요.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다 보면은 마음 맞는 일이 생깁니다. 난 이 일을 할 때 내가 영혼도 편해지고 재미도 있다. 그러면은 그게 꿈입니다. 그게 친구고요. 그러면은 그 꿈이랑 같이 평생을 우정을 쌓으면서 가는 거고 내가 힘들 때 그 꿈이 나를 도와줍니다. 힘내 이러면서. 뭐 그런 거 아닐까. 꿈이 없다고 막 초조해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촌철 살인은 아니고 뭐 그냥 그렇습니다. 멋진 말씀이네요. 저희가 어릴 때부터 장래 희망을 하도 적도록 강요를 받다 보니까 이제 꿈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꿈이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생길 수도 있다는 말씀. 정말 멋진 말씀인 것 같아요. 작가님 또 보시고 마음에 드신 질문 있으면 다들 꼼꼼하게 정말 글씨도 예쁘게 잘 쓰시네요. 저는 이런 거 있을 때 글씨를 못 써서 남길 수 있을까 약간 망설여지기도 하는데 저는 뭔가 정성을 글자 양이 많은 것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쁘시다. 글씨도. 네이버 아이디 55YYRR10004 이런 거 밝히면 안 되는 거죠. 개인 정보일까요? 저희가 다중에 편집해서 올릴 땐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판 시장을 보면 유명한 사람, 기성 작가, 셀럽들의 책은 책의 내용과 관계없이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일반인, 직장인, 무명 작가의 책은 안 팔리는데 유명해지고 나서 책을 써야 될까요? 아니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개인 출판을 해야 될까요? 소설 같은 문학이 아닌 논픽션 비문학 글에 대해서 이게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고요. 한국 출판생 태계가 지금 약간 좀 그렇게 뭔가 좀 이상합니다. 뭔가 왜곡이 돼 있고요. 유명한 사람이 쓴 글이 팔리는 거고 좋은 글이 잘 독자한테 전달이 안 되고 있죠. 드라마에 PPL이 나오거나 아니면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자기 SNS에 올리면 그 책이 막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 현실은 지금 좀 다 같이 바꿔가야 되고 저는 어떤 이건 사실 개인이 할 일은 아닙니다. 저는 독자들의 문예운동이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선 합격 계급이라는 논픽션에서 그 얘기를 조금 자세히 해보기도 했습니다. 뭔가 독자들의 눈높이에서 내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게 유명인이 쓴 책이어서가 아니라 이 책이 정말 좋은 책이다 라고 다른 사람한테 추천을 하고 그렇게 추천이 많이 모여가지고 그게 입소문이 나게 되는 그런 플랫폼을 좀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영화 같은 건 그래요. 범죄도시 같은 거 보십시오. 처음에 나올 때 되게 유명한 배우가 나온 건 아니었잖아요. 그때 마동석 씨라든가 윤계상 씨라든가 그런데 입소문이 났죠. 출판 시장에서는 지금 그 입소문이 잘 안 나는 게 그런 입소문을 퍼트릴 네이버 영화 같은 데서 입소문이 나야 되는데 네이버 책은 좀 약간 입소문이 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렇게 막 댓글 달리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플랫폼이 필요하고 이거는 좀 정부 예산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개인이 할 일은 아니고 내가 유명인이 아닌데 책을 지금 쓴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무도 안 읽어줄 거 그거 지금 어쩔 수 없는데 그런다고 그렇다고 접을 수는 없고요. 일단은 좀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외로 한 책으로 유명해지는 것보다요 그런 거는 정말 약간 로또 복권 같고요. 같은 내용, 같은 주제로 책을 세 권 정도 쓰면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불러줍니다. 전문가가 되기 시작해요. 굉장히 작은 영역이라도 우리가 그런 전문가들을 찾는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제일 기준으로 하는 게 그 사람이 소셜미디어에서 폴로어가 많다. 이런 사람을 전문가로 부르지 않고요. 그 사람이 저술을 뭘 했나? 무슨 책을 썼나?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프로 골프에 대한 책을 저 왜 자꾸 계속 골프 얘기를 하죠? 골프에 대한 책을 어떤 사람이 세 권을 썼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전문가로 생각을 하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불리면서 그때 인지도가 쌓이게 되고 대부분은 그런 경로인 것 같아요. 그 경로 나쁘지 않고 자기가 지금 어떤 책을 쓰고 싶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첫 책으로 유명해지진 않지만 세 권 정도 내면은 유명해질 인지도가 생길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시작을 하시기를 그렇게 시작하시기를 권합니다. 네이버도 플랫폼이고 여기 책문화 담당자님 오디오 클립 담당자님 다 앉아계시니까 저희도 플랫폼으로서의 책임을 다시 한번 통감하고 열심히 판을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말을 주어담죠? 괜찮습니다. 라이브니까요. 저희 질문을 또 뽑아보도록 할까요? 여기 질문들이 여기 글씨도 너무 예쁜 분들도 있으시죠? 네, 저희가 글씨 예쁜 분 위주로 뽑는 것 같은 느낌인데 기분 탓이세요, 여러분? 이게 다 굉장히 정성 들여서 써주셨는데 글자 양이 많으면 이거 막 외면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작가가 되기 전에 경험 중에 도움이 되는 것은? 글을 쓴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을 공개해야 하는 일인 것 같아요. 사생활과 작가로서의 삶의 경계를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짧게 그냥 두 가지 다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기자로서의 경험이 제일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들 저한테 자료조사 같은 거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요. 기자를 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취재를 하는 거에 어려움이 없어가지고 그게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근데 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기자를 했기 때문에 보고 들은 게 많아가지고 또는 무슨 형사분이든 아니면 검사분이든 의사분이든 이런 거 취재하는 루트를 알아가지고 그렇게 취재를 했을 것이다. 그런 건 아니고요. 맨땅에 헤딩을 한 경험이 되게 많아가지고 맨땅에 헤딩하는 걸 별로 두렵지 않게 생각합니다. 뭘 써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하나도 모르겠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할 때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부터 시작을 하는 그런 경험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 경험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글을 쓰는 거 정말 자기를 공개하는 일 맞습니다. 맞고 쓰면 되게 이제 부끄러워지는 생각도 드는데요. 바바라 에버 크롬비 여사 같은 그런 조언을 먼저 드려야겠네요. 별 수 있나요? 쓰세요. 그래도 써야죠. 그리고 막 쓰다 보면 부끄러운 게 문제가 아니라 뭐 좀 더 팔아먹을 거 없나? 나의 경험 중에 내가 제일 부끄러운 일이 제일 남들도 재밌어 할 일이잖아요. 그런 거 뭐 없나? 막 이런 거 찾게 됩니다. 이게 거꾸로 보면 동전의 양면 같아요. 글을 써가지고 부끄럽다. 내가 글을 쓰면 쓸수록 나를 공개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분명히 맞고요. 그 반대쪽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면 쓸수록 치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에세이의 치유 능력이 있다고 실제로 이제 세라피 중에 에세이 세라피가 있습니다. 글을 쓰면서 자기의 고통을 공개를 하는 느낌이 들어요. 아무도 읽지 않는다고 해도 자기의 고통을 하나하나 자기의 고민을 하나하나 쓰고 나면은 되게 내 안에 있던 게 밖으로 나와가지고 정말로 밖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되게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이런 게 쓰면 쓸수록 되게 해결이 되고 마음이 맑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그러면은 저는 뒤에서 얻는 만족감이 그 충족감이 훨씬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충족감 생각하시면서 부끄러움은 거기 따라가는 약간의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세이 테라피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오늘의 떨리는 이 경험을 집에 가서 에세이로 쓰면서 테라피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질문 좀 더 골라볼까요? 되게 통상적인 질문인데 저 이거 되게 재밌는 것 같아서 대답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가님 책 중에 가장 쓰기 어려웠던 책은 무엇이고 쉬웠던 책은 무엇일까요?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 싶은데 J-A-M-I-N-911님이 주셨는데요. 손 번쩍 해주시고요. 네. 가장 어려웠던 책, 쉬운 책 있으셨나요? 여태까지 냈던 것 중에서는요. 산자들이 제일 어려웠고요. 제가 점점 더 이제 산자들 다음으로 어려웠던 거는 당선합격계급이라는 눈픽션이 어려웠고 그냥 한 몇 년 전부터 내는 책들이 점점 어렵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약간 의도한 건데요. 이제 저도 생각해보면은 글을 몇 년이나 더 쓸 수 있을까 아마 한 20년 정도 더 쓸 것 같아요. 이제 저의 어떤 필력이 정점이 되는 시기가 작가들이 그렇더라고요. 뭐 다른 작가분들 보시면 60대 중반이 정점인 것 같더라고요. 그럼 한 20년 조금 넘게 남았고 그때까지 1년에 한 권씩 쓴다 치면은 20권쯤 쓰겠죠. 그러면은 제가 필력이 정점이 돼 있을 때 굉장히 멋진 작품을 쓰고 싶어요. 그러면 점점 더 어려운 책을 어려운 도전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새 책 쓸 때마다 더 쓰기 어려운 소재로 쓰고 있습니다. 당선합격계급 같은 거 쓸 때 한 2년 걸렸고 산자들 쓸 때는 뭐 계속 그것만 썼던 건 아니지만 한 4년 이 정도 걸렸습니다. 제일 쓰기 쉬웠던 책은 댓글부대였는데요. 제가 정말 쓰기 쉬웠다고 해야 되나? 제일 빨리 썼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한 두 달 정도 만에 썼고요. 정말 일필 위주로 썼고 제가 되게 할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이 얘기를 내가 안 하면 정말 못 참겠다. SA 테라피. 네. 그래서 막 썼고 쓸 때 약간 기분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약간 이거 한 달만 더 쓰면은 좀 어디 병원에 가야 될지도 모르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더 후딱 썼습니다. 네. 작가님이 생각보다 점점 작가로서의 책임감을 막중이 느끼고 계신 것 같아서 다음 작품은 또 얼마나 어렵게 고민을 많이 하실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하나 뽑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을 더 뽑아볼까요? 작가님이 이번엔 작가님 손으로 한번 뽑아주시죠. 제일 글자 양이 적은 것부터 하나. 아 그럴까요? 이게 더 좋은가요? 그쪽 게 조금 정확하고 있는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질문이 오. 이거 그런데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첫자 J로 시작하는 JH로 시작한 아이디고요. 영감을 어디서 얻으시나요? 이 질문인데요. 혹시 아 네. 이 질문 너무 좋습니다. 저 자주 받는 질문이고요. 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영감이요. 지금 여기도 쏟아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영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살면서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도 오면서 뭔가 눈길 끄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거 이상해. 어 저거 뭐지? 저거 되게 신기하네. 뭐 이런 것들. 저 그게 다 영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바쁘잖아요. 바빠서 그냥 그거 지나쳐버리죠. 저게 이상하다. 저거 신기하다라고 한 다음에 그거 왜 신기할까? 나는 그게 왜 신기하고 저 사람은 왜 저게 신기해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파고들다 보면 뭔가 할 얘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영감이라는 것은 늘 이렇게 쏟아져 내리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뭘 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일 때는 바쁘지가 않으니까 세상 만사 신기합니다. 이것도 신기하고 저것도 신기하고 우리는 지금 그런 신기한 걸 보면서 반응하는 거를 좀 억누르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영감입니다. 점점 어른이 되어가고 있어서 좀 슬퍼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시는 길에 쏟아지는 영감들 중에 꼭 하나를 잡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작가님과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고 싶지만 아쉽게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작가님 오늘 강연 그리고 질문 들어보고 답하는 시간 가졌는데 소감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생중계라 가지고 시작할 때 굉장히 떨렸는데요. 물도 몇 모금 마시고 뜨거운 호응을 받으면서 조금 풀린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계속 열심히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신 작가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박수 한 번 더 쳐주실 거죠?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에 오후 4시에 이병률 작가님 강연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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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